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늘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상징적이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 속에서 바늘은 종종 연결, 고통, 집중, 세밀한 작업 등을 상징하는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늘은 매우 작은 도구로 무언가를 꿰매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꿈에서 바늘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늘을 이용해 무언가를 꿰매거나 작업을 하는 꿈은 현재 삶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늘은 종종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늘에 찔리는 꿈은 현실에서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바늘에 찔리거나 상처를 입는 꿈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반대로 자신이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늘은 끊어진 것을 꿰매거나 수리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꿈에서 바늘이 등장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시 연결하거나 재건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 상황의 개선 또는 감정적인 연결을 의미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다시 맞추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늘로 무언가를 꿰매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바늘을 사용하는 꿈은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바늘을 사용해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꿰매거나 수리하는 경우 이는 그 사람이 현재의 과제에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바늘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늘은 의료적인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사 바늘과 관련된 꿈은 건강이나 의료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사 바늘에 대한 꿈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 혹은 다가오는 건강 검진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몸이 지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늘에 찔리는 꿈은 종종 고통과 상처를 상징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바늘에 찔리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을 반영하며 이를 해소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찔리는 부위나 꿈속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민감한 부위에 찔리는 경우 그 상처가 더 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늘을 잃어버리는 꿈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렸다는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목표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바늘로 옷이나 천을 꿰매는 꿈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다시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오랜 갈등 후 화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꿰매는 꿈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며 꿰매는 과정이 어려운 경우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등장하는 꿈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실제로 의료적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주사 바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통제나 영향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사를 맞는 꿈은 외부의 강요나 압박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주사를 놓는 꿈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늘을 삼키는 꿈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말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늘을 삼키는 꿈은 종종 내면에 억눌린 감정이나 갈등을 상징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감정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 감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늘을 사용하는 꿈은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바늘로 무언가를 꿰매는 꿈은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성격을 반영하며 자신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바늘은 종종 상처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바늘에 찔리거나 바늘을 삼키는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반영하며 그 고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바늘이 등장하는 꿈은 그 감정적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바늘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치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나 의료적인 상황에서의 바늘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로 인해 치유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 일한 직장인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바늘에 찔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고 그 고통이 매우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꿈은 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겪고 있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이후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례 이 한 여성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늘로 옷을 꿰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찢어진 옷을 바늘로 꿰매며 그 옷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 애썼습니다. 이 꿈은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녀의 내면의 욕구를 상징하며 실제로 그 꿈을 꾼 이후 그녀는 친구와의 화해를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사만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바늘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 꿈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준비 부족에 대한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그는 그 꿈 이후로 더욱 철저히 시험 준비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낚시바늘을 늘어놓고 바라보는 꿈 꿈에서 물고기는 무의식적인 세계에 잠재된 콤플렉스와 소망 또는 생각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숨겨진 문제, 잊고 있는 과제, 이득, 아이디어와 인트 등을 상징한다. 낚시바늘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낚시바늘을 늘어놓고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면 사업이 나일 등에 대한 큰 기대감이나 거창한 계획 또는 이득을 상징한다. 반면 낚시바늘을 잃어버렸다면 손실과 실패가 따른다. 낚시대에 있던 바늘이 없어져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꿈 낚시대에 있던 바늘이 없어져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실패와 저절 등을 겪는다. 재산 손실을 입기도 한다. 낚시바늘을 물에 담그고 바라보는 꿈 낚시바늘을 물에 담그고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거창한 계획에 따른 큰 기대감이나 이득을 상징한다. 낚시바늘을 분실하였다면 실패와 손해가 막대하다. 누군가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갖고 있는 꿈 꿈에서 누군가가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갖고 있었다면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부러지는 꿈 신년공부도로 아미타블로 에슨 공든탑이 무너진다. 근심, 실패 등이 있다. 바늘 끝이 예리하게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싸움을 하는 골치거리가 생겨 신경질이 난다. 근심이 생긴다. 바늘과 실을 얻는 꿈 바늘은 자극이나 해결책, 통찰력 등을 상징하며 실은 길고 짧음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에 길고 짧음을 나타낸다. 바늘과 실을 누군가가 손에 쥐어주는 꿈을 꾸었다면 미궁에 빠졌거나 곤란함을 겪고 있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나 해결책이 생기게 되며 도움을 주는 이도 나타나게 된다. 장에서 실과 바늘을 같이 사오거나 하는 꿈도 비슷한 해몽이다. 스스로 사왔다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타임이 좋았다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일 것이다. 바늘기가 용의 귀로 변하는 꿈 뜻밖의 깊은 일로 집안에 경사가 있다. 편지, 전화, 소식이 온다. 바늘기에 실을 깨는 꿈 복잡하고 정밀도가 요하는 기술적 연구와 일을 하게 된다. 합궁을 한다. 바늘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찌르는 꿈 바늘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찌르는 꿈을 꾸게 되면 현재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면 더 큰 반감을 가지게 된다. 바늘로 물의 깊이를 재는 꿈 청탁기관이나 중개자를 통해 자신이 일을 막거나 사람을 속이 받게 된 바늘로 수심을 재어보는 꿈 바늘로 수심을 재어보는 꿈을 꾸게 되면 중개인을 통해 일을 의뢰할 업체를 물색하게 된다. 바늘로 옷을 꿰매는 꿈 바늘로 옷을 꿰매는 꿈은 어떤 조직을 보완 또는 구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바늘로 자신을 찌르는 꿈 바늘로 자신을 찌르는 꿈은 친구를 잃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주변 동료나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바늘로 자해하는 꿈 바늘로 자해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동료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친분을 잃는 등 외로운 신세가 된다. 바늘에 관한 꿈 통찰력, 자극, 선도자, 방도, 평가 등에 관한 일을 상징한다. 바늘에 꿰인 실의 꿈 일반적으로 단체, 결혼, 시간, 연결 등을 나타낸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는 꿈 사업상 고통을 받거나 각성할 일이 생긴다. 바늘에 실을 꿰는 꿈 길몽이며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신임과 사랑을 뜻하며 원하던 일이 성추될 것을 말합니다.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한 꿈 꿈에서 아무리 바늘에 실을 꿰려 해도 꿰어지지 않았다면 흉몽이다. 따라서 실패만 거듭하될 불길한 징조이다. 바늘에 찔려 피가 흐르거나 심한 통증을 느끼는 꿈 내부 서정이나 극비사항이 외부로 노출되어 말썽 내지 손실이 생기고 어떤 계측을 꾸미든지 실행한 일이 화금이 되어 곤란을 치르게 된다. 바늘을 남에게 주는 꿈 근심이 풀리는 길몽이다. 바늘을 많이 얻는 꿈 사업방도 지식, 좋은 평가 등을 얻게 된다. 바늘을 잃어버린 꿈 바늘을 잃어버려 찾지 못하고 애쓰는 꿈을 꾸었다면 일이 막혀 중단이 되거나 도움을 주던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바늘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다면 현실에서 해결책이나 방도가 없어 일이 처리되지 않거나 사업 운영이 막혀버릴 수 있다. 바늘이 부러지게 되면 일이 도중에서 중단될 수 있는 꿈이다. 바늘이 공중에서 떨어져 옷에 꽂히는 꿈 바늘이 공중에서 떨어져 옷에 꽂히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작품이나 업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바늘이 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져 옷에 박힌 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준다.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가지고 있는 꿈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가지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거나 해를 입히려 한다는 암시다. 바늘이나 핀에 몸을 찔리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바늘이나 핀을 남에게 내어주는 꿈 오언과 말썽 등 곤란이 해소된다. 바늘이나 핀을 줍는 꿈 바늘을 줍는 꿈은 신변에 근심이 생길 징조다. 단바늘에 실을 꾀는 꿈은 바라는 바가 손조롭게 진행되고 혼사가 성릴될 길몽이다. 바늘이나 핀이 살을 찌르는 꿈 바늘은 자극이나 해결책, 통찰력 등을 상징하며 실은 길고 짧음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에 길고 짧음을 나타낸다. 바늘이 자신을 찔러 꿈속에서 아파했다는 꿈은 현실에서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 곤란함을 느낄 수 있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될 일이 있다. 혹은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도움을 주는 이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그의 실수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꿈이다. 손가락을 바늘에 찔리는 꿈 손가락을 바늘에 찔리면 사업상의 고통, 뇌는 여러 번의 고비를 겪거나 반성할 일이 생긴다. 옷에 매달려 있던 바늘이 몸을 찌르는 꿈 옷에 매달려 있던 바늘이 몸을 찌르는 꿈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의 바람기로 고심하는 것을 상징한다. 혹은 어떤 꺼림칙한 일을 하여 양심이 찔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옷을 바늘로 기우고 있는 꿈 사업이나 조직을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일이 있거나 집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진초 자신이 누군가를 바늘이나 핀으로 찌르는 꿈 바늘은 자신에게 불쾌한 상황이나 마음에 찔리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에 대한 질투나 적대감이 바늘로 나타나 꿈에 등장한다. 누군가를 바늘로 찌르는 꿈은 꿈 속에 그 사람을 자신이 미워하고 있기에 무의식의 상황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은 자신이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려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사기의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 꿈 자신을 설득하려고 서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큰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고 있는 꿈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랜 세월 끝에 사싹이 도단하고 구르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듯이 한 인생살이가 덧없는 것이다.